오늘 산행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연길이 친구 멋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산행 반갑습니다 우자필또입니다 오늘도 흐린날씨에 친구들하고 산행을 출발합니다 뭐그러 빼가지기노 오늘 우리 승부씨 반갑습니다 오늘 또 땀 좀 흘리겠다 여름판행 마지막이지 기쁘다 아다 형님 참하다 여정등이 있다 쫄바집을 하네 섹시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으면서 공적인 그런 모습을 위한 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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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나무에 뭐가 있었네 와 따갑네 아 따갑네 가슴 따갑네 밑에서 따갑고 이런데 여전자가 이천째가 따갑니까 뭐 뭐지 뭐지 푸시 같은 거 거 있었나 가슴에 뭐 따갑니다 아 벌써 저만이 큰 거 올라와 가 한번 봐라 해봐라 어디갔어 뒤에 왠지 적어대가 있다 오늘 급하게 하지마 저 뒤 이 기조로 올라와서 무조건 나 아 아 아 아 비 아 아 아 아 아 여기로 가죠 여기로 나무가 많아 그래 그래 널찍널찍 해야 됩니다 아 이쪽에는 버스 많이 올라왔다 확실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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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OK. 멋지게 나왔다. 사진 잘 나오고 또 띵 내리면서 사진 띵 못 졌다던데. 뭐 사과라 묵고 할까? 사과라 묵자. 그래. 마카라 묵자. 그래. 마카라 묵자. 마카라 묵자. 마카라 묵자. 물 1개. 물 2개. 나는 매 무겁다. 나는 해. 나는 해. 내 마카라. 나는 해. 나는 해. 며칠 전에 사과, 김치냉장고에 나와버렸다 스펙을 어디 파는게? 차수과, 저거 사면 비싸고 그냥 문대, 아우리 그냥 문대 안동친구가 아우리 사과 보냈는데 약을 안찾기 때문에 그냥 문랍더라고 그래도 암의 세제 같은 게 있을까? 아우리 사과 배출바스도 한 박스 보냈는데 아우리 사과 배출바스도 한 박스 보냈는데 냉냐고 다 먹으니까 예배하는 분도 신경있고 딱 뒤꿈치 잡아라 막걸리 먹고 잔 분기 여기가 각자 딱 가져가야 돼 내 거 쓸까? 내 거 쓰고 올라가 이거 쓰자 이거 하나씩 쓰고 이거 자기가 보냈는데 면을 이어가면 된다 뭐하러? 먹걸리 산에가 이거 이거 줘 자, 자, 여기가 하나씩 이제 자기가 자, 여기다 내가 한 번만 더 볼까? 내 영어도 뭘 봐야 돼 축구도 못하는데 어, 발로 잘 났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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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원하다 태활음 맞추네 속이 뻑 뚫리네 태활음 맛있네 분명히 이유가 있었네 한잔 하시던데 분명히 오는가 싶어 4명이였나 물었거든 여기 물게 하길래 별동씨하고 4명이였나 4명이였나 3명이였나 걸어내려갔거든 여기 모아에 기와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자에 아파서 다 사봤는데 여기가 진짜 좋다 이거라 아 나는 찬에 한 2주 안앞뿐 허리가 아파가 이럴때 미치겠더라 아니 오.. 아휴 거름떠 벌써 팔을 중수이고 뭐 이런거 1 2 어 그거 다시 패트 잘한다 또 하루 쉬 입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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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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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올라가나? 올라가 여기 내려갔나? 확실히 평원 앞에는 그렇게 힘든게 없다 더 힘들다 빨리 가볼까 가을산에 가면 멀리 걷고 반갑습니다 안녕 여기 왔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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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와 뷰 좋다 여기 텐터도 거기 빨리 빨리 슈퍼뷰로 바꾸자 경주 신라중학교 자랑성 신라중학교 2학년 학생 정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자페이통티비 호동해주시고 그러시면 저 참 좋겠습니다. 참 매미 소리 좋다. 여기 햇빛나무 여기가 제일 시원하다. 볼바람 치는 데거든. 이쪽에서 올라온다. 바람이 찬 찬 냄새가 싹 휘고 와닿는거야. 이제 빨리 내려와놔. 반갑습니다. 미끄럽디. 하체 힘이 좋아가. 안 미끄러지. 하체 힘이 좋아가. 하체 힘이 좋아가. 하체 힘이 좋아. 속도도 많다. 속도 많다. 그래도 속도 있어. 가방에 산트 cabeça 사싸라. 날씨는 살짝 좋다. 하체 merc도 높아. 바다 불어버가 춥지 있어. 하체 아침에는 축도를 해. 하체 아침에 사니깐 좀 버췄는데. 굴부 잠따꺼며. 기가 계속 오던데. 원래는 미끄라지 잡을 줄 하나. 미끄라지 잡을 줄 하나. 하체요. 그저, 그래가 내가 미끄라지는 기가 많아야된다. 큰 물속에 아마. 산도가 오지 1년 안된다. 인도이라서는 안되거든. 버릇물 꽉꽉꽉 내려갈 때가야 되거든. 물이 밑에만 되지 않고 물이 없으면 버릇물 꽉꽉 내려가면 물이 밑에만 물이 밑에만 물이 밑에만 물이 밑에만 하여튼 아 헬기장가 한잔 먹자 오늘은 좀 여름하고 좀 더 그라도 될다 싶으면 힘이 덜 붙이네 힘이 덜 붙여 내려가는 것도 포섭정으로 저일로 돌아뿌면 4.7키로 아이가 절로 저저저 부흥사로 들어가지 말고 부흥사로 들어가지 말고 큰길로 계속 내려가 보면 많이 걷는다 아이가 이..이..이..이..저..뭐고 그..저..우리 그..올정이상 온 큰길로 그거 그래 거길로 쭉 계속 포석증 가야 갖고 보면 4.7키로 아이가 거기서 또 일로 내려갑니다 아이가 거기서 얼마 온다 얼마 안 걸린다 보호사 보호사 약간에 그 교재 선생님이 뭐 합천 회의사고 하다가 이따가 몸이 안좋아 갔다 그러는데 그..이야기에 보관하네 훈집한지 이야기 나는 지혜가 죽는 줄 알았다 와..이야기라는데 훈집한지 이리 얘기했다가 저기했다가 인상 썼다가 피 왔다가 오이차 뭐라 했다가 뭐 했다가 와..막을라 차선이 없고 구멍이 좋겠지 연기지 있고 자고 있고 더럽가네 숙여기 일하잖아 와..불이 나들어 죽는다 잠가 죽는다 하루술술술 들었네 와..하튼 저래나 겨우에나 이야기하면 점이 와 이게 뭐가 와..빨리 안 일하나 빨리 그러면 일 나야 되는데 니 생각 없겠으니까 그러지 여기가 시원하게 얼마 안됐잖아 어.. 어..그래도 한 두시간 걸어갔다 와 11시.. 11시.. 어.. 아 그렇게 안됐나 뭐 뭐 저거 좀 더 가면 본인 생각에 있는 느낌 나는 그냥 일단은 기술이 있는 느낌 근데 제가 보장 가장 나트리로 검천 모량 아와서 먹으나 앞으로 아와 별로 없는데 아는거 다름아 내가 해야 딱딱하고 가루가 먹으나 이렇게 안 먹으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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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안개가 진짜 싹 이러면 진짜 좋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그 아저씨 있잖아 각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싹 싹 하더라구요, 그렇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딱 쫄바집어. 뒤에서 박아놈아. 하늘아 이거 하나 사져나가 이것도 아닌다고 또 내 날이다. 한때 내가 오줌 넣어서 오줌 넣어서 오줌 넣어서 오줌 찍어 흰 쥬는 거. 동선 찍어가지고 다 올려버려가지고. 오줌 줄게 쭉 나는 거까지 다 찍어 버렸어. 눈이 구멍에 납땐으로 두껍이 녹는 거. 케이트 хоть 개개서 끝이 아님. 아이차 1분정도로 놓 ап? 덮어다. 안나와. 아이차 1분정도로 오줌. 아이차 1분정도로 오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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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 비 왔다고 물 많이 내려가네 여기 물에 한번 더 갔다 갈까? 더운 날 같으면 하도 누워가 좀 쉬다 가면 더 알탕해도 되네 저거 물 빛네 저거 물 빛네 야 저거 한장 있으면 시원하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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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가자 위로 거기다 가면 된다고? 그 힘들끼데 글로? 우리 버스 딱 이리로 올라갑니다 어 이리로 길으시면 내려가면 이리로 가면 되고 그리고 언젠가 닿을 때 그리고 안보이는 이리로 뱅 뱅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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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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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